아 정말 단순하네 언더언드구나? 언더언드야 언더 네 언더언드입니다 아 잠시만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어 어 이러면 되려나? 아니야 오 굉장한데 오 좋다 난 화량하얀게 좋아 머리가 없어야 정상이지 됐어 난 장인이야 어 커넥트? 아 이렇게 보여드리려 하는 거군요 일단 싱글 플레이 해봐야지 난 남자니까 노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하는 거구만 내가 데이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달리는 게 대안이 있어 아이 너무 현실장이 있어 쯧쯧쯧쯧쯧 좋아 방송키니까 렉 걸리나봐 엘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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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흠 아 아 거지 같구만 일단 뭐든지 죽고 옵시다 아 그래도 네 개? 아 참가되나요? 아 제가 이거 처음에서 싱글 플레이부터 하고 있네 아 그래 같이 합시다 이거 맵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패스워드 1 2 3 4 맥스 플레이어 12명 최경선... 오... 몰라요bersמה 696969 됐다? 잠깐만 이게 될거야 커넥트 왜 쯤 일번어가? 6969 아이피. 아 이거 아이피도 다 알아야 되는구나. 개쓰레기 같은 게임이네. 근데 여는 부분 압니다만. 기다려봐요. 이거 내 아이피. 내 아이피를 이거를 자막에다 하면 되겠다. 어... 해수워드. 아이피. 포올트. 아주 좋아. 이거를 좀만 저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걸? 자. 끝. 1, 2, 1. 정, 6, 7. 정, 1. 8. 정, 1. 8, 2. 커넥트. 될거야? 왜 어디있어? 등대요? 나 등대 없는데. 맵. 이게 기는 거구나. 아아. 기다려봐요. 개그. 무조건 개그. 무조건 개그. 무조건 개그. 아아. 아아. jkl은 뭐야? 플레이리스트. 아아. 레프트 알트 누르면 보이스도 할 수 있네. 아아.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안 들리나보네. 뭐야 저거. 아아. 아아. 아이 좀비가 시력이 무슨 저렇게 좋아. 잠깐만. 이거 기름 없는 거네? 아아. 왜 깜짝이야. 아아. 불타서 내린 거구나. 굉장하구만. 워. 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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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스. 옷은 방금 얻었으니까 뭐 필요 없고. 윽. 버네. 스. 티? 티자. 먹을게 필요하겠죠. 아아. 진짜 이벤톀이가 네개 밖에 없네. 으응. 근데 이벤톀이가 어떻게 여는 거야? 어허 굉장한 무비 어허어어 안돼 어 자동차네요 굉장하네요 야 기름이 없어 아 이게 여섯 명이 미치니까 음 뛰어어 아니 뭐 저기 왜 뭐 이렇게 많아 아무리 데이지를 따라했다 그래도 말야 어 나 어디에 숨는 귀절거 아 골절도 있어? 오 어, 헬로우 아 이거 뭐 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도 없어 이 써클로우 새끼들 데이지랑 똑같으면 7효율도 있겠네 이런 일단 난 자동차부터 얻어야겠고 오오, 기름있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근데 이거 카메라 시점 바꾸는 것도 없나? 뭐야, 터졌네 저기 저거 자동차한테 타고 있어 아아 어? 저게도 있네 채팅 좀 해요, 아이 없어 으음 근데 이거 인벤터리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뭐 조합도 할 수 있다는데 네임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런 거 필요옴! 아니, 이거 스포니 거지 같은데 돼 아, 괜찮습니다 어? 저기 마을 아니야? 이거? 어? 나도 그쪽인 거 같은데? 어, 잘가 뭐야? 뭐야? 다리쪽이야 어? 뭐야? 아까 그 마을이잖아? 어? 뭐야? 아까 그 마을이잖아? 프라이머리? 어... 아, 인벤터리가 탭이구나? 어... 이건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인벤터리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니 일단 옷부터 입읍시다 일단 옷부터 입읍시다 어, 나 옷 입었어 굉장해 아, 이건 딱 봐도 총알 같죠? 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 바지를 안 입었어 어머, 바지를 안 입었어 아, 바지부터 찾아뵙시다 바지가 시급해요 바지... 어... 난 패션 감각이 뛰어나니까 뭔가 좀... 80년대 아저씨 같네 이게 더 나열려나? 어, 뭐야? 어, 미안해 클릭을 하면 벗겨지네요 굉장하고 일단 이건 버려야겠습니다 브로 가방? 아... 어? 이런... 이런 티가 있었다니 이거 입는 게 낫지 이런 빨간색 양복보다 일단 옷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패션은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어차피 좀비 밖에 없는데 토마토 씨드? 아, 음식이군요 나 음식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현실성 있다 뭔가 카페에 뭔가 있을 것 같네요 어, 뭐야! 기자집 기자집 따라오는 아, 잘 췄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래? 아 일단 여기서 찾는 게 어? 활이다 아 일단 이거는 필요 없고 활 점프 활이 있어 화살도 있어야겠지? 그렇지 아 그래? 군대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이거 치료지 있을텐데 아 방사관도 있네 진짜 굉장히 현실성 있게 만들었던 느낌 뭐야 얘네 아 잠깐만 경찰차니까 달려 다음에? 이거 쌤인 다음에? 시즈브라 아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 안돼요 어? 저기가 등대 아니.. 아.. 아니네 아.. 이거 참 어? 저기 뭔가 헨젤가 그레테리 살 못한 집이 하나 있네 아.. 아 깨내는 과자집이지? 죄송합니다 도장에 샷건이 왜 있어 트래블백? 이게 뭐지? 어 가방이다 가방 어 가방이다 어 인벤토리 봐 어마어마하구만 대박이다 뭐야 얘를 왜 기어로 다녀 장애인새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꺼져 으리스하이요 어 칼도 있네 네 pvp요 어 칼도 있어 빨리 아 꺼져 어 어 준비들이 옷도 입고 있네 기싸굴놈어 새끼들 잠깐만 아 자자자자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 도안가야돼 아 잠깐만 등불게 등불게 아 뭐야 멈췄어 어 어 됐다 약간의 렉이 있었나보네 네 pvp 맞습니다 네 아이씨 저 썩을새끼가 말그러서 그래 가세요 어 여기는 되게 저지가 크네 뭐야 준비끼리 싸워 미친놈들 어 아 얘는 도끼를 벌써 찾았네 대단한 인간이구만 노트는 필요없어 오 바지다 어우 뭐야 얘 엏 아 즐거찾기 해주시멐 cay 은 오어 애 아 아 contests 히자 안녕? 아 지그재해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어허 어허허 이거 할만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될게 바지를 입히고 아 이렇게도 입힐 수 있구나 아 화살이 없잖아 어 뭐야 아 화살이 화살이 이거 죽을 수 있을거야 그렇지 화살을 재활용해서 쓰면 되죠 참 좋은 게임 오 공속이 꽤 빠르네 야 이거 너무 많다 아 잘못했어 얘들아 됐어 이제 먹을거가 여기있네 아 딱 좋다 아 여기 떨어지면 골졸 어떻게 일어날 리가 없지 죽어놔 이새끼들아 야 잠깐 너무 많아 으아 뭐야 얘네 어 pvp 아니네 아 아 아 씨브랄 건스 야 잠깐만 이거 총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벌써 세번째 죽는건데 이번에도 죽으면 구자다 구자새끼들 아 아씨 아 잠깐만 저기 저기 총알같아 썼는데 오 전기투업 일단 얻고보자 아 boxes 막 유리 차가 필요어 헤 Meow hes 연료가 있어 그렇지 일단 원리 튀고보자 전비가 없는것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야 제가 이거 돌아갈때로 태워야되는데 어차피 저기 있구나 제가 지금 얻은게 톱이랑 스루탄 이거 스루탄 아닌가? 삼시사기나 있어 아 뭐 조합하는거구나 뭐야 이거 내가 뭐 던졌는데 아 일단 위험하니까 전기톱 들고 다닙시다 아 자꾸 전기톱이네 그냥 톱있네 고생하되기 싫어 아니 이런데도 준비가 있어? 썩을놈의 새끼들 F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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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큰일난거 같은데? 아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는 저보다 이속이 느린거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뭐야 오오 차터지는 것도 저렇게 묘사를..묘사.. 묘사를 했구나 아 일단 뭐 먹어야 되는데 피가 10 남았어 구자댁이 10% 남았어 와 끝까지 조차한다 아 뭐지 쟤는? 이거 물에 들어가면 데미지 있으려나? 아니야 데이즈엔 그런거 없었어 없었어 내 기억엔 그래 아 얘네가 설마 막 좀비여서 막 나를 물어뜯고 막 그런건 아니겠지 딱봐도 막 돼지나 그런것처럼 보인대 아 얘넨 뭐 죽을까 아 역시 돼지야 내 진력은 대단해 저거 배에요? 찬네 차? 주의를 잘 살펴봐 뒤에는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 앞에도 좀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시려극이네? 근데 여기에는 좀비가 있겠지 일단 다 탱기고 보자 으아 잠깐만 구자되기 싫어 아니 뭐 좀비가 뭐 이렇게 많아?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Of Why 아 일단 안전한데를 찾아야되는데 저 다리가 안전해보여 어어 아마도 그래보여 뭐야 이 에너지를 아낀 다음에 아 이거 어 잠깐만 와 얘네 점프다 할 줄 알아 똑똑한 새끼들 뭐죠 이건? 아 필요없어 차야 배야 탱크네? 탱크 못하겠지 당연히 준비는 수영을 못하지 아 좋아 아 잠깐만 그래 게임을 정말 현실 속으로 만들었으면 수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야 이거 탈 수는 없겠지? 아 잠깐만 됐다 기지새끼들 뭐야 뭐야 아 이거 버려 졸라 쓸데없어 아 이거 버려 졸라 쓸데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매달리는 것도 없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먹는게 아닌가 퀴스 컨벨테인 테이블렛 테이블렛 테이블렛츠 어 어 나 지금 뭐 들고있나? 아까부터 주목도 안 나가던데? 아 아 일단 다 내려다 봅시다 아 주목도 안 나가 뭐 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포 아 죽어 아 에 으 으 뭉 teen 으 이거 여기에 così 여기있고 여기있고 네 PVP입니다 PVP가 아니라 PVP에요? 아 뭐 아시겠지만 아니 왜 주먹이 안나가 아 이게 심한거야 방사능? 아 하마 치료 없고 그냥 여기 제가 주소 적어놨죠? 네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 즐겨찾기 하세요 아 주먹이 안나가네 그냥 자살하는게 날때 아 날 죽여줘 좋아 아까 내가 갔던게 농장 어 저기 저기 농장 아냐? 마중 나가 오오 야 농 봐야지 오오 야 농 봐야지 내가 부그군한테 이거 있구나 어? 아 뭐 어떡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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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떡해 티어 아 깜짝이야 아 소리 졸라 텐지다 뭐야 다 때리지마 흠 기다려봐 묵음을 찾아야지 묵음이 필요해 오! 총알 아 빈 거야? 도전 이건 피해 없을거야 헤레시드 아 햄버거니 오랜만입니다 아 이게 총알 된거야? 아 이거 언톤트라고 이게 총알 뜬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pvp입니다 네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신을 해야 제맛이지 아 이게 총알이야? 이제 총이 있으니까 난 무섭지 않아 이 쌍놈의 시키들 근데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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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어 총알 근데 이게 조준하기가 적 같군요 이게 조준하는데 팔이 너무 글루어 애가 이제 아까 저 죽인 새끼 있죠? 그 새끼 죽이라고 합시다 어 뭐 먹을거는 뭐 있는거 같고 저만 너무 웃기려구요? 아 네 네 만나지 맙시다 호호호호호호호호 바짚 달걸음 소리 falan 내려지는구만 어 저기 뭐 있다 아 저기도 농장이네 네 여러분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구독 감사합니다 천사 스폰지밥 씨브라 으 푸우씨네 어 케빗 케빗 아 몰라 영어도 몰라 한글 찾을거야 이게 초발이 있으면은 어딘가에 책이 있다는건데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 스나이퍼? 오우 괜찮습니다 어차피 난 죽어도 못하고 죽기도 해봤어 뭔소리야 이건 야 리로드 총알이 없네 오 좋아 이거 어떻게 어쩌라 총알 이거 어떻게 어쩌라 총알 아니 이런데다가 하면 안되지 아니 이런데다가 야 허살이 필요해 아하 아니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어요 했어요 뭐야 이거 어 총알이 있다 됐어 총알 일곱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으 으 저기 뭐가 있는데 아 쬐지기면 공기가 나오는거구나 됐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구만 이건 뭐야 아 여기다 뭐 조준경 이런것도 할 수 있나보네 아니야 총알 있을거야 어 어 저기 마을이다 마을에 뭔가 있을겁니다 어 뭐야 총알이 없네 미안해 니네 일리아몬들 고정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야 잠깐만 잠깐만 으으으으읍 뭐야 이새끼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씨부랄 씨부랄 어? 저기 뭔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부급이지? 아 어쨌든 뭔가 상황이 안맞은구만 아 야 잠깐만 저거 아까 나 죽였던 새끼 아니야? 아 아니네 아까 뭐 이렇게 빨랐어 지금 근데? 어 심각하게 빨랐어 동글게 동글게 안 돼! 아 골절이라니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뛰지를 못해 아 별이 저 밝구만 아 별이 저 밝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는 아 아 얘 초온이네? 씨발 아냐 저기 집이 아니라 나무 에이 에이 아 차라리 마인크래프트라는게 낫지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여기로 들어 아 잠깐만 저기 칼이 있는거 같은데 그렇지! 칼을 했듯 이렇게 무빙으로 아 저 땐 아이씨 지금 몇번째 정도인거지? 어 농장이다 농장에는 준비들이 많겠지 에휴 아 이런것들은 유튜브에 걸릴려나? 안걸리겠지 뭐 1편 종료! 아 네 녹화 꺼야지